토끼님은 고려천사님 고려천사님보다 조금 긴장한 느낌? 또 처음에 그 비싼 무늬 토끼 목소리가 정말 뭔가 특이해서 되게 귀에 들어와가지고 되게 매력적이다 생각했는데 두 번 매력을 뭔가 느꼈다? 아 그래요? 두 번씩의 매력을 느꼈다고 해야 해요 사실 저도 비싼 무늬 토끼님 얼굴이 너무 궁금해서 네 네 네? 궁금해서? 이번 분도 정말 궁금한데 네 응? 헷갈려 이게 발레 전공자 미나씨가 보여주는 팽이 떼스입니다 음악 지으세요 네 네 여기서 웨이브 웨이브 네 네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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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사이가 다릅니다 자 시동 걸면서 점을 일단 부드럽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팽이 균형이 중요해요 준비하시고 이제 들어갈까요? 아 다르네 다르네 달라 오오오 다르다 다르네 다르다 다르다 아 다르다 아 다르다 아 다르다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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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 다하나 여기까지 박수여 보시세요 아 그만해 오오오 오오 오오오 네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머어머 뚜루루뚜루 바다 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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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를 맞았어 자 민아 씨가 다 같이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트와이스 감사합니다